아, 이러면 선우 이름으로 했고요. 예. 장학금 명목으로 황재철 후보 아들 황선우, 모교에 후원금 기부. 이렇게 열리겠습니다. 예. 쟤, 천덕구라는 애 찾아온 거래. 너도 아는 애야? 천덕구? 네가 뭐 그렇지. 쟤랑 혜영이 말고 또 누가 나 기억하겠냐? 그냥 동창 연락처 물으러 온 거래. 연락할 일이 있나 보지 뭐. 연락할 일이 좋은데. 야, 쟤 혜영이 여자친구잖아. 네가 왜 신경 써.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오디션을 어떻게 하면 붙나 걱정하는 거야. 물론 떨어지겠지만. 대부분 보고 연습하는 시늉이라도 좀 해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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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